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게 언택트냐 컨택트냐 음식료에도 그런 시각들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을 잘 못 나가니까요. 집에서 많이 머무르게 되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못 가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간식 소비도 늘고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이 실적이나 주가가 상반기에 많이 좋았죠. 좋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이 로컬로만 보면 우리 한국 상황만 보면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그래도 업황에 좋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저희가 식사를 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가정에서 하는 내식이 있고 가정 바깥에서 하는 외식이 있는데 외식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은 사실 업황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반면에 외식 늘어나는 부분이 내식 수요에는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중에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가정에 계신 주구분들도 아무래도 좀 자주 식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또 밖에서 사람 만나고 저녁 때 회식이든 아니면 가벼운 모임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식은 좀 수혜를 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음식료 업체 중에 대표적으로 언택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업체 혹은 피해를 받는 업체를 이렇게 대별하면 이게 100% 칼로 무베듯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애널리스트 시각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소업종별로 보면 가공식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공식품은 주로 집에서 식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식재의 기초가 되는 제품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간편식을 제조하는 예를 들면 제1대당이나 대상, 풀무원, 동원, F&B 이런 회사들인데 옷들이까지 이런 회사들 당연히 수요 좋았고요. 좋고요. 네, 라면 업종도 수요가 좋았죠. 좋고. 국내에서도 좋았고 수출도 많이 됐고 반면에 외식 경로나 편의점 비중이 높은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음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도심에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학교, 학원가에 편의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에서 발생하는 수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요들이 약하다 보니까 매출이 약했던 거고 주류는 밖에서 음주를 못하시니까 가정에서는 수요가 느는데 안타까운 건 어쨌든 밖에서 소비하는 게 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전체 시장 수요가 많아요. 주류를 소주, 맥주 합산해서 보면 가정에서 소비되는 게 반이고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이런 데서 회식이나 저녁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하는 게 반 정도 돼요. 네. 가정에서도 술을 많이 드시네요. 생각보다. 저는 집에서 그렇게 술을 즐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게 수요에 많이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자재 유통업체들은 사실 비즈니스 자체가 보통 외식 프랜차이즈들한테 식재료를 납품하는 게 일단 기본이고 또 단체 급식 사업을 보통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체 급식이 산업체 이런 거는 재택근무할 때 영향이 있었을 거고 병원은 또 사람들이 병원에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염병을 옮을 거라는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 쪽 수요도 안 좋았고 또 컨세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놀이공원이나 공항처럼 사람이 잘 모일 만한 집객이 될 만한 곳에도 이런 식당을 열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쪽도 워낙 트래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요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케이터링 업체라고 표현하나요? 대기업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작업장이나 이런 거 그냥 하나 도급을 받아가지고 그 운영하고 식자재도 유통하고 그런 회사가 가장 타격을 받았겠군요. 네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 어쨌든 제일 큰 회사는 CJG그룹의 계열사인 프레시웨이인데 매출이 10% 이상 빠졌어요. 10%? 2분기 때 거의 10% 한 7%? 아니 그거밖에 안 빠져요. 단체 급식 그 정도도 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한국은 좀 영향이 덜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17% 빠졌고 미국의 시스코는 거의 미국의 시스코가 미국에서 1등하는 식자재도 한국의 프레시웨이 같은 데인데 그렇죠. 거기는 제가 2분기 매출 제 기억에 40%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40%? 네. 한국이 좀 타격이 덜했습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프레시웨이 외에 어떤 회사들이 있죠? 단체 급식과 관련된? 신세계 푸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도 있고 그리고 풀무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두부나 김치보다는 나물, 만두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도 자회사에 보면 푸드머스나 풀무원, 푸드앤컬처 이런 회사들이 식자재 유통, 동원은 없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됐고요. 동원도 있죠. 동원 F&B도 자회사가 동원 홈푸드라고 해서 그 회사도 단체 급식 비즈니스도 있고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 비즈니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원 F&B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졌겠죠. 그런 회사들, SPC도 자회사 GFS, SPC 3립의 자회사 GFS에서 그런 비즈니스들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주식을 주로 볼 때는 그 회사의 본업을 좀 보잖아요. 특히 프레시웨이나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이런 회사들은 자기의 어떤 비즈니스에서 식자재 유통이나 단체 급식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편이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CJ프레시웨이가 영향이 컸던 거는 외식 익스포저가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회사 대비. 현대그린푸드는 어쨌든 좀 산업체 쪽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때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회사는 조금 영향이 덜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산업체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있어도 몇 정도 좀 수요만 있으면 공장을 돌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업체별로 갈리게 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지경을 하는 레스토랑 체인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IFC 같은 데 가봐도 CJ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 체인이 하나의 몰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계절밥상이라든지. 제일재면소, 제일재면소 이런 것들 해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프레시웨이가 직접 운영하시는 제가 않는 걸로. 어쨌든 그쪽으로 납품을 하겠군요. 납품은 뭐 할 수 있는데. 캡티브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프레시웨이는 캡티브 비중이 이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네. 크지는 않고 그냥 이제 일반적인 뭐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들. 그다음에 음식점 조금 작은 사이즈 레스토랑들.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납품을 아무래도 하죠. 네. 캡티브보다는. 그렇군요. 아마도 이제 우리 박상준 저에게 좀 안 좋은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던. 왜냐하면 이제 그게 또 코로나19가 또 전혀 이 양상을 달리하면 반등할 수도 있는 업체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이 올랐던 수혜를 본 업체는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단체 급식 관련된 회사 말고 두 번째가 이제 편의점 부분. 편의점에서 간편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학생들 위주로 그렇잖아요. 맛이 있다 그래요. 저는 편의점에서 먹을 일이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관련된 업체는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편의점에 이제 간편식을 납품한다. 사실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 그 국내 편의점에 간편식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프레쉬 푸드 카테고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유음료나 이런 음료 그 옆에 이렇게 조금 선반에 이렇게 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이런 걸 이제 또 파는 데 있고 완전히 이제 뭐 상온 매대에서 뭐 사실 컵라면도 간편식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햇반 컵반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특정 브랜드를 좀 고려해서 그렇지만 그런 컵밥 종류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난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온 쪽에 있는 제품들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편식 제조업체들이나 뭐 라면 업체들이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레쉬 푸드 카테고리에 있는 쪽은 사실은 그 국내 대기업들이 하는 건 꽤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spc 삼립이나 뭐 롯데푸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좀 일부 카테고리를 공급을 하긴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인 비즈니스라고 조금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spc 같은 경우는 이제 빵이 메인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빵과 관련된 조금 고부가 가치 카테고리를 좀 키우면서 어떤 이제 제품의 믹스 개선 그러니까 영업이 높은 제품들을 많이 파는 그런 것들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 사업에 전체 사업에 크게 수익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점이 음식료 업체한테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학교 학원과의 위치에 있는 점포들이 많고 실제 지금 편의점의 동일점 성장률 그러니까 기존점 성장률이 안 좋은 이유는 그 학교와 학원과의 그 트래픽이 감소해서 매출이 부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아이들일 수도 있고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 한데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하고 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트래픽들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했던 트래픽들이 사라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매일 유업이나 빙그레 이런 회사들이 타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수요가 약하니까 전보다 할인을 더 해줘야 되는 상황에 이제 가동률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1 플러스 1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또 성수기 때 한참 성수기 이제 2분기 3분기 들어왔는데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출에 편의점에서는 좀 피해를 본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뭐 통상 우리한테 타격을 줬던 게 2, 3월이잖아요. 2, 3월부터 본격적으로 타격을 줬고 뭐 지금까지 뭐 소강상태를 거쳐서 다시 좀 확진이 늘었다가 다시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불안하죠. 지금까지. 박상준 애널리스트가 시금료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주가 측면에서 가장 좋았던 시금료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걸 어떻게 잘라서 보느냐. 그냥 절편으로 그냥 2월 이후에요. 어쨌든 본업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기라는 게 주가가 다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돋보였던 주식들이 보이잖아요. 저점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제일재당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일재당. 캡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제일재당이 물론 이제 거기는 좀 그때 당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을 때 회사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걱정까지 반영돼서 조금 주가가 과하게 많이 빠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재당이 이제 저점 대비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이제 하이트질로랑 농심. 하이트질로. 네. 여기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하이트질로는 이제 수요만 놓고 봤을 때는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래 늘긴 했지만 저희가 더 늘 수도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것만큼 가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쟁사들이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니까 이제 이익이 잘 나와서 주가가 갔던 거고. 매출단은 좀 줄었습니까 그러면? 안 줄었어요. 하이트질로의 매출은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마켓시어의 확장으로 커버를 한 거군요. MS가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왔고 그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고요. 거의 계속 10% 이상씩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이번에 코로나 2차 확산이 왔을 때는 그런 식료품 사재기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예상이 좀 있으니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예상이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게 좀 없었는데 2, 3, 4월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굉장히 강해서 그때 당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또 해외도 좀 잘 됐고요. 그래서 그 3개 업체가 조금 이제 시가총이 좀 있는 시가총이 1조 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기업 중에서는 좀 두드러졌던 종목이 없었습니다. 제1, 제당 그리고 하이트질로. 농심. 3개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농심부터 좀 보면 사실 MS라는 측면에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뚜기라든지 이런 후발 업체들의 어떤 메이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블록버스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신라면이 있으면 진라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장을 침투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상황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반등이 그 시점에 나와서 그런 건가요? 작년까지 되게 고전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농심이 그래도 한 6, 7년 전만 해도 제 기억이 6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55%, 54%, 한때 정말 안 좋았을 때는 50% 초반도 잠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뚜기가 굉장히 가격을 조금 컴퍼러티브하게 할인을 많이 한 거죠. 좀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또 불닭볶음면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내수에서 좀 그래도 파이가 좀 커진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그만큼 또 삼양라면이나 이런 건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복합되면서 점유율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실 연초에 올해 연초에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기생충의 짭바구리라는 아이템이 소개가 돼서 그게 실제로 매출에 그렇게 영향을 줍니까? 한국에만 많이 영향을 줬고요. 한국에만? 해외에서는 사실 영향을 못 준 게 사실 기생충이라는 굉장히 잘 된 영화에 소개가 될 정도면 오스카 4관왕이었나요? 소개가 될 정도면 사실 기대해볼 법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별에서 온 그대에서 소개됐을 때도 신라면이 그때도 중국에서 굉장히 매출이 좋았고 가수 싸이 씨가 광고했을 때도 이전에 2012년, 2013년 이때 그때 강남스타일이 한참 미국에서 붐을 일으켰을 때도 그런 트렌드를 잘 타면서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매출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데 올해는 좀 운이 안 따라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재기가 발생해서 회사의 가동률은 더 올라가고 이익은 더 좋았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점유율 측면에서 조금 운은 없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마케팅들을 굉장히 잘했고 또 작년 말부터 유튜브 채널들에 소개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하기가 먹방의 상당 부분이 라면이더군요.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채널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안성탕면 이런 것도 매출이 연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런데 그 화제성을 다 묻어버린 게 코로나19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로 보면 주주들은 되게 해피했을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도 조금 점유율을 올리고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쟁사랑 경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킬러 아이템을 가지고 조금 더 매대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냥 이 모든 게 다 약간 사재기로 봉합돼 버린 듯한 그런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양은 늘어서 지표는 괜찮으나 그 내용물 퀄리티는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거에 대비는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이 늘고 어떤 특정 제품이 잘 팔려서 특히 이제 짜파구리, 짜파게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좀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메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한번 먹어보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거기서 이제 입소문을 타서 점유율이 올라가면 그게 굉장히 커지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농심이 생각보다 미국에 많은 채널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큰 채널들이 월마트, 크로거, 코스코 이런 데 다 대부분 입점해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영업망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신라면과 육개장 같은 볼 누들 수비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두 제품 위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다가 제3의 제품이 붙어버렸을 때 그 폭발력은 굉장히 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누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길게 이제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오프라인 쪽에서의 어떤 매출의 신장 같은 것들 더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완전히 이거는 장기적으로 다른 그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일단 탁 터졌고 매출을 이제 시장에 있는 수요를 확 땡겨오니까 매출하고 이익은 이제 굉장히 막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 1분기랑 2분기에 보여줬던 이익의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맞아라는 이제 의심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4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0, 한 4, 5만 원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닌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있군요. 그렇죠. 20만 원대에 있었던 주식이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런 이제 좀 재밌는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좋게 보고 이제 투자금을 저희가 중간에 한번 올렸었어요. 그때 가격대가 20만 원 중반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있고 나서 그냥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막 떴을 때가 박상준 애널리스트 모르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어떤 농심에 대해서 어떤 걸 때문에 그러실까요? 저희가 옥수수명 광고를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광고를 안 하네. 그리고요. 두 번째 업체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음식료는 사실은 그 메이저 업체들의 어떤 그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그 관련된 산업의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하이트진로가 시동을 건 작년부터죠 사실은? 네. 작년부터. 네. 마켓쉐어를 확장하는. 그런데 이제 맥주 시장에서의 베스트셀러가 나온 거죠? 그렇죠. 테라. 테라라는. 그리고 어차피 소주 시장에는 절대 강자였는데 이게 전체 주류 판매가 는 효과보다는 마켓쉐어를 잠식한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주류는 매출은 시장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감소하죠. 외식 수요가 평균 제가 봤을 때 10% 내외는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주류는 제가 한 7% 정도 상반기에 감소한 것 같아요. 전체 시장은. 그런데 이제 하이트진로는 소주 같은 경우는 50% 초반에 점유율에서 60%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고 맥주는 이제 국산 맥주만 한 30% 수준이었겠지만 사실 이제 수입 맥주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뭐 20% 중반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점유율이 지금은 거의 이제 국산 맥주끼리만 봤을 때는 거의 40% 이제 수입 맥주를 이제 포함을 해서 보면 30% 중반에서 초반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매출 성장을 많이 봤죠. 봤는데 하이트진로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이 이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회사가 이제 그 자기 브랜드를 키우면서 외형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마케팅 비용이 잘 줄지는 않아요. 물론 뭐 분기별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누교를 보면 그렇게 줄지는 않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가 터졌고 시장 수요가 안 좋은 거는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고 그 상태에서 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이제 좀 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률은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회사가 원하는 만큼 더 이제 시장에 침투를 시켰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대방 경쟁 업체라는 게 소주로 치면 처음처럼이고요. 그렇죠. 맥주로 치면 외산맥주를 제외해놓고 보면 OB. OB가 뭐 주력 경쟁사죠. 주요 경쟁사죠. 그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테라 같은 어떤 신제품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확 무슨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발포 맥주에 대한 얘기들도 작년 재작년에 좀 있었는데 거의 뭐 시장의 의미 없어져 버린 것 같고요. 맥주 시장의 판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매출 되게 안 좋았고요. 뭐 20% 30%까지도 제가 분기별로 감소하는 폭도 본 것 같아요. 롯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점유율이 좀 많이 흔들렸고 거의 뭐 처음처럼이 그래도 20% 정도 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안 좋았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 거의 초반까지 내려갔었어요. 처음처럼이 그렇게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줄면은 가동률이 이 맥주나 소주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그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비용을 다 줄여야 돼요. 마케팅 비용도 줄여야 되고 뭐 인력들 주던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좀 굉장히 어려웠고 그게 실적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상반기에 다 숫자가 안 좋았고 이익도 다 빠졌고요. 영업이 수익 이익률도 빠지고 이익 금액도 빠지고 매출 다 빠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물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수요가 빠진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점유율 잃어버린 효과까지 다 더해져서 사실 점유율이 실적이 많이 부진했던 거고요. 발포주가 그래도 발포주는 지금 가정에서만 유통이 돼서 상대적으로 조금 버틴 카테고리이긴 한데요. 예전처럼 그렇게 조금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맞아요. 처음 나왔을 때는 청량감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그랬잖아요. 싸고. 필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카테고리가 점유율이 가정 채널에서 한때는 거의 한 10% 정도는 넘어가는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라이트가 나온 이후에 사실 또 테라라는 브랜드를 하이터 내놓으면서 그쪽으로 많이 마케팅을 했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어가면서 이쪽이 또 이제 소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압도적인 그런 품목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발포주 쪽보다는 이제 테라냐 카스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지금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업체들도 이게 이제 점유율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전략 같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의 테라 같은 경우 조금 더 제품으로 넣고 싶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점유를 놓고 또 이제 젊은 층의 반응이 좋았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뭐 이렇게 좀 제품을 더 넣으려면은 뭔가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어쨌든 서울에서 이제 주로 주류를 두시는 분하고 거기서 주류를 두시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제품을 알리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많이 못한 거죠. 실제로 뭐 여의도에서 예전에 그 저녁 같이 이렇게 회식이나 하고 있으면은 어떤 젊은 분들이 와서 만약에 우리가 뭐 클라우드를 먹고 있으면은 테라 한 병 먹으시면 나갔을 때 계산 우리가 해놓는다고 그런 케이스들이 막 덜어 있었거든요. 요즘 아예 싹 사라져버렸잖아요. 없죠. 그런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영업 비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마케팅 비용이죠. 마케팅 비용이죠. 마케팅 비용인데 뭐 하다못해 뭐 이런 뭐 판총물이나 포스터 들고 다니고 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면 와서 뭐 게임 같은 거 유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보면 다 이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없어졌죠. 뭐 최근에는 아예 뭐 음식점에서 9시 넘어서 뭐 못 먹게 했고 술 못 마시게 하고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주점업이 제일 타격이 컸어요. 그렇겠죠. 네. 매출이 한참 안 좋았을 때는 그냥 그 시장 자체가 거의 한 30% 정도 감지했으니까 월별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부진했기 때문에 좀 사실 뭐 업황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지금 그 테슬라를 비롯한 그 하이트진로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테라와 차미슬의 포트폴리오를 이 상승 추세를 이렇게 좀 제동을 걸거나 역전을 시킬 만한 그런 경쟁사의 신제품 라인이나 이렇게 준비되거나 뭐 그런 게 감지되십니까? 없어요? 냉정히 말하면 아직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구름처럼이니 뭐 이렇게 해도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요. 뭔가 식품 쪽에서 되게 새로운 신제품을 시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수요의 성장은 물론 이제 간편식 같은 원래 성장이 나왔던 카테고리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외식이 내식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자기가 익숙한 거를 좀 짚는 그런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던 브랜드들 뭐 농심으로 치는 신라면 이런 브랜드들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제품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대박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좀 테스트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거지 당장 내가 올해 어떤 큰 성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좋았던 회사 하나가 남았는데 CJ가 남았잖아요. M&A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네. 이제 뭐 슈안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2018년? 18년이었나요? 그 효과를 좀 본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좀 거액을 주고 인수를 했고 비싸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또 워낙 회사가 재무구조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차익금이 그때 굉장히 많이 늘었었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있었고 진천에 굉장히 큰 투자를 했어요. 회사가 이제 간편식 쪽에서 조금 더 시장을 좀 강하게 키우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캐파를 크게 증설했는데 이제 또 M&A까지 하니까 회사가 단기적으로 너무 재무단에 부담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고 작년 3분기부터 SKU 그러니까 상품 가짓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예를 들면 만두가 있다고 하면 만두도 플레이버가 좀 있을 거고 또 이제 군만두냐 물만두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상품 가짓수 중에 자기들이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많이 접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줄이고 실제로 이제 유형자산 투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 한 3분기 정도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래도 그냥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간편식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있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와정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졌고 수요가 붙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죠.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저변을 깔아놨는데 소비자들이 들어올 만한 요인이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굉장히 조금 국내 쪽은 긍정적으로 비췄고 해외도 지금 시원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메인 아이템이 피자예요. 맛있어 하더라고요. 네? 드셔보시나요? 아니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아 그래요? 한번 물어봤죠. CJ 때문에. 한번 물어봤더니 먹을 만하다고. 그게 이제 넷슬레의 브랜드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미국도 당연히 이제 외부활동이 안 되니까 한국보다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가정에서 이제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이 그쪽도 많이 늘었죠. 이익률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랑 해외에서 전부 많은 일이 좋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업이 일단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또 너무 안 좋았던 것들도 있고 누적되어 있던 것들도 있다 보니까 상승률이 좀 더 돋보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무구조에 관련된 거는 뭐 자체적으로 좀 개선의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성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양동 부지에 대한 뭐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거의 1조 원 넘게 현금을 좀 창출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차익금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또 회사가 그러니까 제일 대당이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수익성이 나빠져서 뭐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또 신규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아졌던 건데 그런 걸 없앴잖아요. 원래부터 신규 투자가 많았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회사를 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외형을 확장하겠다고 공장을 늘리고 증설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도 해외에도 만두를 글로벌화 시키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공장을 많이 증설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해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을 해놨는데 이제 수요가 올라올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붙으니까 영업인율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실적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견인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천재의 이런 주가 40만 원 내외에 오는 주가가 되지 않았나. 우리 박상주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코로나19라는 관점에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권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 음식료 기업 중에 혜택을 보고 또 어쨌든 상반기부터 쭉 주가 흐름이 좋았던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세계업체 제1제당 CJ제1제당 그리고 하이트진로 그리고 하나가 농심이었죠. 이렇게 세계업체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절대 이 회사들 그냥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 업체들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쭉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아마 음식료 시장의 판세라든지 이해를 여러분 돋으려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드린 거고 어떻습니까? 스페셜리스트의 입장에서 가장 주가 측면에서 그래도 향후에 전망이 밝다. 타픽이라고 하나요? 애널리스트들 그걸 내시잖아요. 보고서도 내셨을 거고 어떤 업종을 지금 타픽으로 꼽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제1제당하고 하이트진로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1제당은 시장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걸 가른 이유는 코로나라는 변수도 무시 못할 것 같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다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언택트 국면이 완화되고 저희가 이제 조금 과거 좀 더 정상적인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갔을 때도 이 회사들의 실적이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이제 제1제당이나 하이트진로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이트진로는 사실 너무 심플하고요. 이제 외식 수요가 올라온다면 당연히 주류 수요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주류 업체로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큰 포인트고 또 그 큰 포인트를 기다리면서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좋은 거고 제1제당은 일단은 사실 주력 제품의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마 컨택트 국면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정상적인 라이프스타일로 돌아간다면 일부 매출이 감소하는 품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간편식 쪽에서 올라온 제품들은 저는 이제 락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워낙 이제 시장에 어떤 침투에 있는 정도 자체가 낮은 품목들이었고 거기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신규 소비층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향후에 이제 매출과 계속 기여를 하면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회사가 전반적으로 간편식 시장에 했던 공급 과임들을 많이 해소하고 수요와 공급의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영업이익률 올라온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이제 비비고 만두를 필투로 계속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포텐셜이 있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외식 경기가 좋아지면 또 좋은 부분들은 바이오 사업의 핵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 경기가 좋아지면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조미료의 소재인데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미료의 유통 경로 자체가 주로 레스토랑 위주이기 때문에 한 70% 정도. 외식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외식을 많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지금 핵산이 사실 회사가 증서를 해놨는데 수요가 약해서 원하는 성과를 못 얻었어요. 상반기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사료 첨가제 시장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혈병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요가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더 올라오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방역, 사람들에 대한 방역도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다 이렇게 힘이 가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좋아질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제일리당이나 하이티 진로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겉으로 봐서 좋은 것도 있고 사실 조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이게 원상복귀해주면 영업래버리기가 더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다 이런 얘기고 한 가지 워낙 궁금해 하셔서 오리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국. 오리온이요? 오리온은 이번에 이제 회사의 수익성을 많이 정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온이 사실 2010년도 초반에 정말 잘했거든요. 신제품도 잘 됐고 감자 스낵 시장이 워낙 컸고 또 거기서 저물도 많이 잡아 나갔고 근데 이제 사드 이슈를 겪으면서 매대를 많이 뺏기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 이슈도 굉장히 심각해고요 사드가 거의 뭐 그게 회사를 한 2년 이상 힘들게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을 되게 잘했어요. 경쟁사보다 생산도 빨리 정상화시켰고 유통 채널도 빨리 정상화시켰고 경쟁사라는 게 프리토레이나 이런 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도 있고 로컬 업체들이 왕왕이나 달리푸드 이런 회사들이 정상화를 빨리 시켜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거의 10% 중반 이상은 무난하게 지금 매군기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부터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펼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약간 하위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회사가 점유율이 많이 늘리기 위한 전략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을 가지고 효과를 발휘하면 회사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국에서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텼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오리온에 대해서도 결국 나쁘지 않은 그런 뷰를 박사님 애널리스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업종이잖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식료품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께 이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물론 그게 식료품 업종이 좋은 시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시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초심자로서 가장 그래도 전문가와의 갭을 줄이면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업종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음식료를 꼽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다 수소다 그리고 무슨 나노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매일 보시는 여성분들 주부분들도 그렇고 이거 매대에 가보면 이건 왜 이렇게 세일을 안 해? 이건 왜 이렇게 솔드아웃이 많아? 이건 맨날 왜 바이온 개론풀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전에. 메로나와 메론바의 엄청난 맛의 차이와 촉감의 차이를 여러분 자녀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의 아이디어는 처음 시작하는 분 입장에서는 음식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진입하기에 좋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 아닌가 싶어서 조목조목 여쭤봤는데 더 많은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또 우리 엄수한 차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박상준 애널리스트와의 문답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다음 시간에 또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애널리스트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